우리도 제 파트너인자,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파트너 그리고 우리 또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저는 집에 있을 때 뭐 V 아니면 집사람 이렇게 부릅니다. 애 늙은이 같아서 어떻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자, 저희 영원한 파트너 우리 타옹이를 소개하겠습니다. 진짜 파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가깝게 오시죠. 마이프 좀 올려주시죠, 선생님. 동의 마이크라고, 타옹이 마이크라고 있죠? 감사합니다. 이제 가깝게 오시죠. 죄 지셨나요? 여기 오세요. 제가 실시간으로. 다 아시죠? 저희 집사람이자 영원한 본반자의 타옹이입니다.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되게 뻔중하다. 같이 나왔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. 혼자 이렇게 나오라니까 엄청 뻘쭘하네요. 그래도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손님분들, 진짜 귀하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가요? 네. 저는 소개 안 해주시나요? 그대는 알아서 소개를 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이 사람의 남편이 되는 동의인 선생님이 있습니다. 시절uu해지는 영상입니다. 안 씻어주시면 셀피만 합니다. 아니요? 뭐 굳이 안바갑니다. 어쨌거나 이 겨울에 눈에 오는 약 조건 이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저성껏 즐거운 esta Dispatch 저희가 큰 자를 한 번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듯이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박수 치신 분들 세뱃돈 주세요. 재밌으니까 세뱃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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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제 올해 서른아홉이 됐네요. 39년 살고서 남자한테 꽃다발 벗어보기 처음입니다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 그러면은 다홍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 다홍이와 함께하는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노래 한 번 할까요? 이번에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십니까? 짝사랑 하나봐? 그 노래 한 번 한가요? 네.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저쪽 테이블에서. 저쪽 테이블에서. 저거 아시잖아요. 제 성격이 별로 안좋은거. 까칠하게 하시면 안합니다. 네 아니고 멍그름도 오셨는데 네. 한국. 짝사랑 하나봐. 그거. 다홍이 가는데. 남자에서 어떻게 했더라? 남자만. 남자만 눌러주면. 남자만. 아니면 남자만. 짝사랑 하나만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한 번 띄워볼까. 다같이. 박수치면서. 그리고. 수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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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게임해봐. 내가 5억을 줄거거든. 이제 앞으로 옮겨줘. 어. 테이블을 앞으로. 그렇지. 둘이 게임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. 자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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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박수. 아잉. 진화. 작사. 하. 나. ует. 하. 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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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멤버를. 진화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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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람도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볼 수 없길 확실히 오늘로 내일로 더욱더 봄을 지내고 난 아직도 당신을 작사하고 있나봐 작사하고 있나봐 작사하고 있나봐 작사하고 있나봐 작사하고 있나봐 작사하고 있나봐 사랑이 왕관절을 한 번뒤 펴놓고 두 분의 눈을 설레게 하자면 좋네 난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생각해봐도 볼 수 없길 확실히 어디로 내일로 더욱더 봄을 지내요 난 아직도 당신을 작사하고 있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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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yn